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의 영상은 재미가omsday! 오도독 오징어 손으로 만들어서 자극을 만들어서 흑허가 좀 더 맛있어요 좀 더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건 너무 맛있어요 마늘은 매콤하고 지금 매콤하고 맛있네요 매운 고추장 초콜릿 초콜릿 밀가루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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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치즈볼 치즈 계란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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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치즈소스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해요 초콜릿 계란 저는 꼭 먹으면 더 맛있어요 툭툭툭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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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